자, 고운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뿌리일까? 어머, 너무 희한하다. 이거 시원하다, 이거. 엄마야. 고드롱같이. 아니, 고드롱같이. 이거 봐봐, 이거. 흔들흔들에. 이게 조금 얼은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광물질에 물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이런 색깔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유안나 박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거봐, 여봐. 여보, 여보. 네. 여기도 쓰고 있고. 안금처럼. 아, 뒤에 소리다리만. 네. 철이었나 봐요, 근데 진짜 여기는 파면 철이 나오겠다. 그렇지요? 하하하. 8월 18일